김보열 기자 오늘 주제는요? 경제정책 앞에서 삐걱이는 김종인 호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명 바꾸고 정강정책 정비했잖아요.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 기본소득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스팔트 보수에 휘둘리면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에서 경제적 실용 정답으로 바꾸겠다. 이런 걸 표방을 했었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고 당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는 작업인데 너무 조용하게 진행됐거든요. 당 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고요. 격렬한 찬반도 없이 너무 순조롭게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 불안해 보였는데 경제 관련 법 개정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뒤늦게 당내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언제요? 오늘 중앙일보가 전한 내용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런 회의 보통 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당 서열 순으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회의 시작합니다. 원내대표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발언 기회를 패스를 한 거죠. 자기 기회를 말을 안 한 거다. 그러면서 27분 동안 그냥 얘기만 듣고만 있었는데 취재진이 나가고 당직자가 문을 잠그자마자 15분가량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부 여당이 현재 경제 3법을 개정 추진 중이거든요. 한겨레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고 중앙은 기업 규제 3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냥 경제 3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입니다. 김 위원장은 개정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표하고 있는데 내심은 반대입니다. 보수 정당이 어떻게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 규제에 동참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인데 왜 우리가 동참하느냐? 네. 개정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업 규제라기보다는 재벌 총수 규제에 가깝습니다. 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기 하잖아요. 이건 내부거래인데 어느 정도 밑으로 제안을 하자. 그리고 이사회에 참석하는 감사위원 중에 최소 한 명은 대주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비공개 발언에서 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적시하지 않았냐. 이것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3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과거 아픈 추억도 소환을 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 참석했을 때 일인데요. 대선 공약에 경제민주화 내용을 포함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당을 결국 떠났고요. 당선되자마자 싹 경제민주화 빼버렸죠. 맞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에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사실상 대기업과 짝짝꿍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침박 핵심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전 의원인데요. 최 전 총리는 지금 현재 복역 중이고요. 이 전 의원은 전개를 떠났습니다. 이 경제 3법 둘러싼 국민의당 4분 와중에 두 사람이 갑자기 소환돼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국민의힘 4분. 국민의힘, 국민의당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국민의당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호영 대표랑 김정인 위원장 사이에도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도 김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변화를 바라는 민심에 더 민감한 초선 의원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호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인 체제에 불만이 많은 영남 중진들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온라인 의원총회에서도 미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내년 서울보궐선거 때만이라도 당이 일치단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비대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인식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 살리러 왔다 그 얘기죠. 이 갈등은 더 커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정학력 측에 넣었는데 이 법을 어떻게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지는 개선됐으나 알맹이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 노선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갈 것 같고요. 갈등이 더 붉어질 경우에는 김 위원장의 장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죠? 니들끼리 잘해봐. 나 안 해. 하고 치집가에 들어가는 거죠. 치열한 노선 투쟁 없이 김종인 표 이미지만 필요했던 국민의힘의 예정된 운명 아닐까 싶습니다. 예정된 운명이다. 뭐 이렇게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네. 뉴스 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